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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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쿤입니다. 여러분 덕에 구독자 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빠바바밤. 구독자 만명을 찍게 되었는데 만명을 찍은 영상을 만들고 공지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제가 12월이 되면은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9개월 동안 한국에 있을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은 다른 영상들도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제가 한국에서는 하와이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한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신 배워주고 대신 하는, 아마 대신 배우는 그런 방송 방송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 어떤 게 효과적인지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이런 것을 많이 나누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한달 동안 아니면 15일 동안 이렇게 배워서 이런 배우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 되게 뭐든지 아무거나 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데 이거 못 배우고 있어요. 포토샵이나 아니면은 뭐 땅콩 까는 거나 뭐 땅콩 까는 거? 땅콩 까는 거나 인도에 가서 빨래를 배운다던가 사실 다른 나라 갈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아무거나 내가 배우고 싶은데 이거는 못 배워봤다 너무나 큰 거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덕에 이렇게 구독자 만명을 자식해서 찍게 돼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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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덕에 트레저헌터라는 유튜브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더욱더 큰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또 유익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또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